네, 여러분, 다같이 반갑습니다. 저는 친구, 아버지, 송사입니다. 오늘의 제작! 제작 세계인가 살아가며 큰 거짓고기 배출, 원진당가 표현이 된 것이라 전화된 6시 기쁜 날입니다. 이러한 문과의 첫날에 한의를 해낼 계신 분이 문기리마다 환영하시고 현실에 환영하시겠습니다. 현재는 호기만 지키신 배우신과 과제 배우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얻으십니다. 홍기 비행, 홍채라엄 대표, 상목사 기지구, 정거진 경계인, 이경자 제일 높은